신진서구단과 양딩신구단의 농심 신라임의 본선 11국입니다. 역대 전적은 양딩신구단이 공식 전적 5승 2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뭐 항상 성장하는 기사들의 옛날 성적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민 것이 조금 특이한데요. 신진서구단이 오늘의 컨셉으로 조금 두터운 바둑, 중앙바둑을 두는 것을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정석이죠. 원래 여기 다음에 있고 여기까지가 원래 정석인데 그럼 100이 좌변에 선착하잖아요. 이게 싫어서 이거 아끼고 우변에 뒀습니다. 이런 형태 우상귀에 이렇게 걸쳐져 있고 세력을 쌓았을 때는 이 자리가 보통 대세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3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보통은 그냥 젖혀있는 거예요. 젖혀있고 호구 칠 때 우변을 살 수도 있지만 여기 쳐들어오는 게 괜찮은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오면 그냥 하나 빵 따내 먹고 이거 한 번 더 잡으면 큰데 두는 것도 괜찮은 수라고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악이 100 잡히는 것도 크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둘 수 있으니까 우악이 잡히는 거 못지않게 괜찮다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하는 거지 사람은 그런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생각하더니 그냥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고요. 그리고 여기 갖다 붙였는데 이수는 좀 독특한 감각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고요. 젖힐 때 귀를 잡고 이거는 버리고 둬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귀가 더 물론 이제 백이 이렇게 두고 잡으면 우변을 잡을 수 있는데 이때는 귀가 더 커요. 그러니까 세 번 둔 게 아니라 더 백이 더 여러 번 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참아줬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참았죠. 그리고 귀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신진서부단이 어디를 둘까 하다가 이게 중앙에 대세점 같은 데를 뒀고요. 그리고 좌상기 지켰는데 이수로는 역시 한 이 정도 중앙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바둑에서 흙이 대모양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흙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진서부단도 그렇고 양딩신구단도 그렇고 너무 넓으니까 어디서부터 중앙을 둬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고 둘 다 변부터 둡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좌상기를 지켰더니 신진서부단도 중앙을 지켜야 되는데 상변을 뒀습니다. 신진서부단도 원래 이 장면에서는 대략 이 정도 두는 게 좋았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를 안 두고 상변을 뒀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수로도 아래쪽보다는 중앙 이 정도 두는 게 더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넓어서 어디가 정답인지는 진짜 사람은 백략을 생각해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중앙을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 정도 이 정도로 우중앙을 이렇게 크게 넓게 지키는 게 흙이 좋은데 이게 어렵거든요. 어디가 정답인지 한 칸만 미스가 나도 중앙은 정답과 미스 날 때 어떤 때 심할 때는 4, 5째씩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신진석 우단이 이걸 그냥 찔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한테 차례를 넘겨주고 나는 그냥 적당한 한 80점에서 90점짜리를 둘 테니까 네가 먼저 도바라. 중앙을.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다음 수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때 양댕신이 여기를 안 두고 이걸 끊어서 이런 걸 한번 응수를 물어보고 중앙을 삭감았으면 거의 5대5 가깝게 흙이 약간 좋더라도 반집 정도 55대45 정도로 됐을 것 같은데 양댕신 구단이 생각할 때는 받아줘도 아까 삭감 갔던 데가 좌변과 연결이 되고 중앙도 적당히 삭감했으니까 괜찮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두 수가 실착이에요. 신진석 우단이 좌변에 삭감 간 수가 너무 좋은 자리가 돼서 이 장면에서 흙이 두 집 반 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섰을 때 여기 붙였잖아요. 이거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반발하고 이쪽을 두텁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흙이 백두점을 잡아서 두텀을 확보한 것 같이 백두 흙한점을 잡으면서 두텀을 확보하면서 이 흙두점을 공격해야 거의 반격이 되는 건데 실전은 이걸 받아줬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신진석 우단이 이렇게 뒀으면 이때는 좀 많이 한 4집? 이렇게까지 재벌 유리한데 중앙은 계속 어려우니까 못둬요. 그리고 이쪽을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백두 같이 뛰었어요. 백두 역시 여기서는 중앙을 뒀어야 되거든요. 같이 뛰었을 때 여기 는 수가 괜찮았습니다. 원래는 젖히는 게 더 좋은데 비슷한 결과거든요. 젖히는 거랑 는 거가 거의 같은 결과인데 늘었을 때 이 수가 어떻게 보면은 초중반의 패착 같은 실수예요.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쪽을 여길 있던가 막던가 아니면 여길 나가던가 해서 이쪽을 받아줘야 했습니다. 이게 실전이 젖혔다가 이거를 뚫어서 여기 끌어보니까 이 백석점이 중앙에 붕 뜨면서 크게 재력이 갑자기 위력이 더 좋아졌어요. 원래는 불리하지만 이왕 승부를 건 거 백이 여기를 둬서 이거 타게 승부를 거는 게 승부사의 자세다. 이게 이제 딩하오의 해설자인 딩하오 7단의 의견인데 너무 간 떨리죠. 죽으면 어떡합니까. 봐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둬서 어떻게 승부가 되는 건데 너무 겁나니까 여길 지켰어요. 그랬다가 이걸 하나 찔러놓고 치받으니까 이제 받았잖아요. 이수도 뒷맛상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더 좋습니다. 실전이 여기다 두고 백이 흙이 여기서 다 이득 볼 건 보고 젖히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단수 치고 나가는 순간에 얘만 곰마고 좌변의 백세력은 다 깨졌습니다. 흙은 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지서구단이 꽤 좋아요. 한 5집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과수가 나와요. 이수도 좀 그렇고 여기는 이거 하나 미리 받은 맥점이에요. 이때 이거를 하나 찔러왔지만 받았죠.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점이 이 한 점이 잡혔거든요.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받자니 따낸 다음에 여기 끊는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건 따낼 때 이거 한 점이 또 단수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건 역시 따내도 또 단수 그러니까 이게 김세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모양이 그래서 거기를 못 받고 그냥 중앙으로 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단수 치는 순간에 이 한 점이 잡혀서 흙돌이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변을 뒀는데 이 수는 사실 그냥 연결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아니면 한 점을 잡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백이 여기서부터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상변을 다 강하게 버텨오는데 그게 여기서도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위협을 해야 되는데 젖히니까 여기에 백도 다 받아주면서 이게 다 백집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제는 두 집 반 정도 밖에 안 좋아요. 그럼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중앙을 어떻게 지키던가 아니면 하변을 이렇게 지키던가 하면 아직은 그래도 두 집 반은 좋은 건데 뭐 여기가 좀 중앙이 추우면 이렇게 지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집 반 정도 좋은 건데 실제 여길 붙여서 싸움을 걸었다가 여길 끼웠는데 이거 끼웠을 때가 진짜 마지막 중요한 장면인데 위로 단수 쳐서 위로 와서 여기를 집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흑이 두 집 반 우세가 지속되는데 반대로 단수 치는 바람에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여기 지키고 지켰을 때 이 끄는 수가 문제예요. 사실은 백이 여기 끊지 말고 그냥 뭐 다른 데 이렇게 삭감하러 온다든가 여기를 어디를 좀 괴롭히는 걸 들여다본다든가 하면서 오면 아니면 여기 화변을 둘 수도 있죠. 그러면 백이 아직은 많이 추격해가지고 미세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끊었거든요. 그리고 단수 치고 여기까지는 신진서부단도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젖혔을 때 빈삼각으로 뒀으면 아직은 신진서부단이 거의 두 집 가까이 한 집 반에서 두 집 가까이 유리한 거였는데 뛰는 수가 문제가 돼서 바둑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여기서 요수가 큰 실차 이거 말고 여기를 뒀으면요 바둑이 진짜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못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요 여기를 끊어요. 그러면 요쪽이 잡히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젖히면 중간에 요거 하나 미리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젖히면요 돌돌이에요.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겠죠. 물론 흙도 중간에 변신하겠지만 큰 수가 난다는 거거든요. 뒷맛이 나빠서 근데 그걸 먼저 한다고 여기를 두니까 신진서부단이 바꿔치기 하자고 여기를 든 거예요. 여기 수가 난다는 거 뒤늦게 여기 한 칸 띈 수가 실착이라는 걸 신진서부단이 깨달은 겁니다. 바꿔치기 합시다. 그때 여기에 붙인 수가 패착입니다. 이수가 패착이에요. 여기는요 이건 원래 여기를 둬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있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요 아까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렇게 주는 건 뒷맛이 너무 나빠서 안 돼요. 자충 같은 게 걸립니다. 그러면 요거밖에 안 될 때 여기 끊어먹으면 요쪽이 뒷맛이 나쁘니까 흙도 이렇게 밖에 못 지켜요. 요쪽 주가 나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적당히 밀고 이걸 치받아서 넘는 거로 끝내기가 되는 건데 이게 반집 승부입니다. 반집이면 속된 얘기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승률도 46대 5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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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집 승부 이게 근데 요걸 두기 전에 양대신 구단이 중앙에서 붙여서 조금 더 해먹자 하고 뒀는데 이어놓고 보니까 당장 수가 안 나요. 끊어져 있는 게 없어서 여기 끊어져 있어야 아까 자충으로 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뒀는데 딱 이어놓고 나니까 뭐가 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예 지금이라도 이거 먹자 하고 뒀더니 이렇게 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신지서우단 이렇게 두면 더 깔끔하게 잡는 건데 신지서우단은 최강으로 도도 이거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실전은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이 요렇게 잡아야 될 게 여길 더 많이 잡았죠. 이렇게 돼서는 4집 정도 신지서우단이 우세 그러니까 도저히 개그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양진신 구단이 수를 내려 여기를 왔는데 여기에서 밀었더니 이게 승부수죠. 수를 중앙에서 내겠다고 원래대로 하면 여길 둘 게 아니라 이런 걸 두고 끝내기를 해야 되는 거 여길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데 두고 그러면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두면 이거는 신지서우단이 한 3집 반에서 4집 정도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양진신 구단이 여기서 승부수를 걸으니까 수를 좌변에서 여기 한 점 끊어먹는 수를 없애는 폐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를 잠궈버리니까 수가 안 나는 순간에 이제는 10집 넘게 신지서우단이 유리하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최후의 수를 내려고 왔지만 원래의 정수는 제일 강수로 두는 거는 요거를 원래 치고 빠지고 이렇게 두는 건데 여기 두고 치바드 때 찌보면 두집이 안 나서 다 죽는 겁니다. 그걸 좀 바꿔서 이렇게 둔 건데 역시 한 칸 뛰니까 수가 안 나요. 이렇게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젖혔는데 막아서 수가 안 나거든요. 여기 이유면 잊고 치바드 젖히면 두집이 안 나잖아요. 여기는 중앙을 이게 맛보기니까 수가 안 나서 결국 던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20집 이었어요. 이게 크게 보태줬죠. 끝내기를 해야 될 때 역으로 들어가서 보태줬으니까 신진사 5단이 20집 정도 이겼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굉장히 유리하게 출발하다가 중반에 역전 위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장면 여기 붙이는 거 말고 여기 잡지 말고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꼬부렸으면 백이 유일하게 역전 할 수 있는 찬스 였습니다. 이렇게 뒀으면 역전 이에요. 불리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수가 나고요. 이렇게 받아도 수가 나요. 중앙 여기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쪽에 이쪽 어떻게 꼬부리는 게 다 선수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선수 하려 다가 이거 하나 선수 하려 다가 신지석우단의 바꿔치기 신지석우단도 도놓고 깨달은 거예요. 실수했다라는 걸. 그래서 바꿔치기로 여기서라도 제대로 뒀으면 이쪽을 뒀으면 아니면 여기를 그냥 끊어먹었으면 반직 승부로 가는 건데 양등신구단이 여기 욕심을 부렸다가 크게 중앙 흑집이 커지면서 그냥 승부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순식간에 바둑이 끝나버려서 중국 해설자가 양등신거 지금 뭐하냐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 이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승부가 안 돼요. 이로써 신진서구단이 탕웨이싱 이야마 유타 그리고 양등신까지 이기면서 3연승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고요. 연승 보너스 천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내일은 신진서구단과 일본의 이치르키료 구단의 바둑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